다리를 벗고 왔다, 오, 오. 아, 우선 위란아, 돼지야. 이야, 뭐야. 우와, 무식하다. 아, 무식하게 4개 시켜. 엄청 무거워, 이거. 빨리, 우리 다 같이 오픈하자, 빨리 나 한 봐봐. 오픈. 와! 슈퍼 슈프림. 슈퍼 슈프림. 슈퍼 슈프림. 맛있겠다. 크다, 확실히 크다. 이거 진짜 크다. 우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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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봐. 오! 피자! 막 이러네, 피자. 아, 시키지 맛있겠다, 이거. 빨리 먹자. 빨리 먹자. 아무나 먹어도 돼? 아무나 먹어도 돼? 아, 나 먹으면 안 되지? 오! 오! 아, 나 먹으면 돼, 진짜. 표정 한 입 먹지, 그냥. 야, 이거 되게 매콤하다, 괜찮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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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는 역시, 받자마자 빨리 먹어야 돼. 응. 맞아. 말할 것도 없어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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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사이즈를 시키면 일단 10대부터 일단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. 아, 정말 뚱뚱뚱도 같아. 신난다. 대한민국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하겠나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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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그림을 이제, 그, 일반 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. 그럼. 인터넷 방송에서는 별풍선 3만 개만 하고. 식사표는요. 네. 제가 그, 집에서 나눈 피자 더 맛있게 먹는 법으로 나올 거예요. 네.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, 식사를 안 한 상태라서. 네. 저희 좀,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아, 그래? 하나만 만겨 놓으시고,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, 그리고. 우리가 지금. 이거 처음 먹으면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. 이걸 각일판 하는 거는. 정신 나간 놈들아, 만두부터 먹었어. 아, 만두부터 치킨은 그냥. 하루 종일. 누가 지금 몇 시부터, 12시간 째 이렇게 먹는 줄 알아? 우리 집에서? 아,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